아침부터 흉물스러운 얼굴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4월 29일 휴일입니다 영상을 조금 세이브를 해놓으려고 하루 미리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매우 가벼워서 예수님 생각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오늘 방송용이 아니고 바를 때 이전에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침마다 하루에 3,000보씩 걸었는데요 요즘에는 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3km씩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3km가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좀 심하게 당해서 그 이후로 좀 뛰기가 힘들어지게 됐는데 요즘 들어 몸이 조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뛰는 거리 수를 조금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뛰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조금 피곤하거나 힘들 때면은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다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체력관리야말로 영성관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조금이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려고 진짜 노력중입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녀석들을 보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오리가 새끼를 낳아서 이제 이 녀석들이 지금 벌써 좀 많이 커서 지금 엄마를 잘 안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새끼들 정말 태어나자마자 조그만 애들을 본 거예요 제가 이 녀석들을 볼 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우리는 굉장히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많은 것들을 인식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 생각만 안 해요 예수님 고민만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를 굉장히 뒷전으로 밀어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루 종일 찍으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버릇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르면서 이러한 감정들이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일상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함으로써 정말 부족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 모습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